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라는 말처럼 좋은 물건이 있어도 담는 주머니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유기농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음식의 영양소 흡수는 위장의 점막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세계에서 위암 사망률이 제일 높을 정도로 유가 약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장 내시경만 봐도 그 사람의 식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의 학장으로 수많은 위장 내시경을 본 신야 히로미 박사입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의 점막은 선홍색의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반면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녹차를 많이 마신 사람도 역시 차의 탄닌산이 위 점막을 상하게 해서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은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의 위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분열을 통해서 꾸준히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도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지혈이 되고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새살이 나기 때문이죠. 엄마 뱃속의 태아는 가장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생명체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280일 만에 사람의 형태로 자라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른들도 날마다 세포분열의 기적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손톱과 발톱을 깎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머리카락도 한두 달에 한 번은 잘라줘야 하죠. 위와 장 즉 소화기의 상피는 5일마다 새로운 세포로 거듭나고 적혈구는 120일 주기로 생성됩니다. 내부 장기는 6개월에서 2년 정도에 걸쳐서 한 번 바뀌고요. 똑같이 바뀌는 데는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2년에서 7년 정도에 걸쳐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신체중에서 세포분열이 제일 왕성한 곳은 소화기와 두피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재생하는 것만큼 건강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가장 높은 암발병률을 보이는 장기가 바로 소화기죠. 암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잘못 만들어지면서 생깁니다. 건강한 세포가 안전하게 분열하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됩니다. 이는 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관여할 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멈추게 하는 항암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타민 A는 과일과 야채에 두루 들어있죠. 양배추, 토마토, 양상추 등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암에 걸릴까 걱정되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 음식을 챙겨 드시면 좋겠죠. 이 중에서도 위장세포 분열의 가장 좋은 음식은 비타민 U를 함유한 양배추입니다. 1949년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는 항소화성 괴양인자가 양배추에 들어있다고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U의 성분은 메틸메티온인 설포늄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U를 65명의 위기양 환자에게 매일 투여한 결과 3주 만에 63명이 완치되는 경이로운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는 소화기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위염이나 위기양이 있다면 약 3주 정도 매일 양배추를 드셔보신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양배추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와 지방의 세포 분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채식의사인 존 맥두걸 역시 식사 전 양배추를 매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포 재생 능력이 내 몸속에 있는 의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참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내는 세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라면이나 햄버거를 먹으면 그 성분으로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각종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 등의 영양소로 우리 몸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맛의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영양소를 먹을지 얼만큼의 칼로리를 먹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세포가 만들어집니다.